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더위가 좀 한풀 꺾였습니다. 어디까지 더워지나 했는데 좀 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장마가 이제 또 시작된다니까. 요즘 워낙 구칙성 호흡 이런 거 많으니까. 이거 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어떤 얘기 궁금하십니까? 이 얘기 먼저 해볼까 봐요. SK그룹 이야기인데 최태원 회장이 서든데스라는 용어를 꺼냈습니다.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SK채태원 회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자금 지원 요청했다 이 보도가 좀 나왔고요. 언론 보도는 꽤 그래도 표현을 참 부드럽게 잘 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재편이라는 단어도 들어있고요. 그 보도에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SK그룹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배터리라고 하죠. 이 배터리 사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산업은행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SK가 뭔가 큰 변화가 있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아 열심히 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포장들을 다 뜯어내고 내용을 딱 직접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렵다라는 게 딱 남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러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하고 배터리 사업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산업은행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SK가 어렵다는 게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SK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잘 나가고 SK텔레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회사들은 그래도 SK그룹 내에서 상황이 좀 괜찮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석유화학 부분도 돈 잘 법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 엄청 뜨겁고 올해 들어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작년에는 반도체 상황 때문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HBM이라는 제품 그리고 반도체 시황이 좀 돌아서지 않았다고 하면 SK하이닉스도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 큰일을 겪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SK그룹 내에서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사업군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SK가 4, 5년 사이에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참단 소재, 친환경, 바이오를 딱 선정을 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SK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LG로 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예요. 지금까지 SK가 이 회사에다 20조 원 넘게 투자를 했고요. 올해도 7조 원 넘는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10분기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넘게 거의 3년간 적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간으로 5천억 원 넘게 적자가 이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적자가 이미 지난해 적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3천억 원을 넘었거든요.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회사는 공격적인 투자는 했으니까 필요한 자금을 밖에서 다 빌려오거나 그룹 내에서 빌려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면서 SK그룹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요.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이 시기만 조금 잘 넘기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개인들도 정말 위험한 시기 잘 넘기면 그다음에 뭔가 잘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배터리 아까 만드는 회사가 SK온이라는 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SK그룹 내에서 이 SK온이라는 회사의 엄마 회사가 SK이노베이션 회사,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SK온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돈을 못 벌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앞으로 나 잘 나갈 거니까 투자 계속해야 돼. 좀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엄마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돈도 빌려주고 금융권에서 자녀 회사가 돈 빌릴 때 보증도 막 사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지속되다 보니 SK이노베이션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2018년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은 부채가 21조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지난해 말에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어요. 너네 너무 빚이 많아. 너네 신용등급 좀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트리플 D 마이너스에서 더블 B플러스로 한 단계 떨어졌거든요.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미 빌린 돈들의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나치면서 지금 기준금리 엄청 올라갔잖아요. 안 그래도 비싼 이자를 올해부터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빚도 많이 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신용도가 떨어지면 추가로 자금 조달할 때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자 더 주고 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SK그룹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SK지주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지주 밑에 SK이노베이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회사가 흔들리면 SK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니 뭔가 지금 긴급하게 나서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산업은행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받거나 금융권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죠.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주식 발행을 해서 투자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원 요청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 요청, 이거 원래 안 되는 걸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약간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은행이라고 해도 특정 기업의 돈을 한없이 빌려주거나 투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산업은행이라는 곳도 기업의 신용도나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sk그룹의 대출 한도는 지난해까지 산업은행 자기 자본의 20%까지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신용도가 떨어졌잖아요. 이걸 반영해서 자기 자본의 18.7%밖에 이제는 못 빌려주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도가 7조 5천억까지 sk그룹이 산은에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sk그룹은 산은에서 6조 3천억 원을 지금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게 한 1조 원 조금 넘게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sk 쪽에서 필요한 자금 규모가 sk하이닉스에서만 올해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도 있고요. 배터리 회사인 아까 sk온도 올해 7조 원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미 훌쩍 넘어서지 않습니까? 거의 20조인데. 그러면 이걸 규정대로 하면 산은 또 다 빌려줄 수가 없죠. 뭔가 다른 걸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다른 걸 쓰게 되면 잘못하면 특혜 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은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sk가 들고 나온 게 명분을 국가가 키우겠다고 한 핵심 사업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이 지원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 이것저것 팔 거 팔고 좋은 회사들 합쳐서 경쟁력도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특히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자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산업은행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 이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조금 얽혀있는 실타래를 잘 풀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실타래를 다시 헝클어버린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상법 개정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상법 개정일 수 있다라는 그때 얘기를 했고요. 이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 이수는 이사 충실 의무라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상법에 지금은 이사회가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도 문제가 되면 다 이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야라고 하면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지금 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지금까지 대부분 경영자의 사적 이익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회사의 이익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을 해놓으면 이제 이사회 열고 함부로 대주주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게 결정을 못 내리게 돼요.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 충실 의무 이걸 상법으로 개정해놓고 배임죄를 폐지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법 개정의 효과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거문장이 배임죄 폐지 주장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큰 근거 첫 번째는 해외에 이런 배임죄 사례가 없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배임죄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가중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외에 배임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긴 합니다. 대신에 미국과 영국은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소송,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처벌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임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적용 범위가 넓고 가중처벌이라는 주장은 일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넓게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고 처벌도 좀 센 편이거든요.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해 주기도 하고요. 일본은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긴 하지만 처벌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 업무상 배임죄가 다 있고 상법상 특별 배임죄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가중처벌 규정도 있어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이른바 특경법이라 해서 가중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배임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 규정을 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임죄를 왜 이렇게 강하게 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사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 지금 상법에 사실상 이걸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모두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처벌이 사실상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짜 중벌의 수준인 사람 말고는 배임죄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배임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면 국가지원으로 대표 선수들을 좀 선발하듯이 해서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좀 특혜를 주면서 키워왔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분명히 기업들이 특혜를 보긴 봤습니다. 이게 대를 이어서 상속되는 과정에서도 일값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회사 쪼개기 등의 불법 편법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게 어느 정도 용인되던 시대에 강력한 배임죄 규정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견제를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자본시장이 조금 그래도 선진화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상법 개정이 공론화될 정도로 사회가 좀 성숙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화되고 활동력이 좀 강력해지면 거기에 상응해서 배임죄 규정도 조금은 선보는 건 맞긴 하겠지만 그런데 아직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배임죄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재계는 지금 상법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외국계 사모펀드 공격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경영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 배임죄 처벌되기 이거 우리나라에 너무 강력하니까 이 배임죄도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임죄 어떻게 될지 좀 복잡하고 얼키저럭이 설켜있네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법 개정도 얘기 논의 중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